자 여러분 오늘 우리 카카카스요 축구와 공연의 카카스 이영용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축구와 공연의 카카스 이영용 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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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바람이 신어두기 하늘하늘 아래에 달려가다 시선을 하지 마치 가자고 눈을 감고 눈을 감고 사랑이 품을 품에 그 순종을 삶을 지져놓고 그대는 지금 어디에 못 참고 있나 그대는 아껍고 지져버린다 그대는 아껍고 지져버린다